등산로 소나무 요 등산로 인데 여기는 등산로 소나무에 제가 보니까 벌집을 요렇게 지어 놨는데 크기도 뭐 한 어 7cm 정도 벌집 인데 벌은 지금 한 30여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근접해서 어 휴대폰이 길이가 한 15cm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벌집이 한 7 8cm 오래되는데 지금 어 공격도 하지 않고 저태 건드리면은 공격 하겠죠 아우 벌 무서운데 저는 뭐 벌을 좀 이렇게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근접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손가락이 휴대폰을 잡고 이렇게 있으니 어 지금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이 5cm 7cm 안에 있는데 벌이 지금 왔다 타고 있습니다 어 건드리면 공격하겠죠 그래도 감사합니다